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단 14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토트넘이 진정한 우승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의 승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은 리버풀이 5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맨체스터시티는 브랜트포드와의 홈경기 연기로 인해 52점으로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이미 승점 3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현재 단독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맨시티와는 8점 차이가 납니다. 토트넘의 성공적인 우승 도전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지만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0.1%의 우승 확률을 언급하며 팀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현재 순위에 1위 1비하지 않고 있으며 손흥민은 여러 인터뷰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통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맨체스터시티의 현재 위치를 고려해볼 때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최소 승점 40점을 확보해야만 우승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토트넘은 유캐슬, 아스톤빌라, 첼시 등 많은 강팀들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어 이 모든 경기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트넘과 첼시 간에 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는 첼시의 카라바오 컵 결승 진출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로 스케줄이 재조정되곤 하지만 연기된다고 발표된 만큼 최소 몇 달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죽음의 4월 경기 일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과 울버헴튼 간의 경기가 2월의 마지막 경기로 남게 되었고, 이는 손흥민에게 사실상의 휴식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을 마친 후 곧바로 팀의 합류의 훈련에 참여하고 경기에 출전하며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의 강요가 아닌 손흥민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월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에게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감독은 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는데요. 특히 전반기에 울버헴튼과의 경기를 돌아보면 부상 이탈자가 많아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메로, 반더, 메디슨, 히샬리송이 빠진 상태에서 심지어 다이어까지 센터백으로 나섰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전 윙백 2명이 빠졌다고 해서 토트넘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존슨의 골로 앞서갔지만 결국 추가 시간에 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울버헴튼은 그 경기에서 무려 17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토트넘은 단 6개의 슈팅에 그쳤습니다. 손흥민도 고립된 상태였고 호이베르그의 경기력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호이베르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진이 완전체로 나설 예정입니다. 비수마, 메디슨, 사르가 중원을 책임질 것이며 센터백진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울버헴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중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의 인터뷰로 황희찬의 선발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울버헴튼의 공격진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지라도 황희찬의 에너지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이 아스날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한편 토트넘의 전략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흥민과 존슨이라는 빠른 윙어들의 조합, 그리고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공격 미드필더 조합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모두 교체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전력 약화에 우려가 없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든든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은 트레이닝 중 팬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엔진 감독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엔진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무척이나 신뢰를 보이며 그가 팀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며 그가 팀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아시안컵과 관련된 질문들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력과 팀에 대한 집중만을 이야기하며 아시안컵의 어려웠던 순간들은 뒤로하고 토트넘으로의 복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 인터뷰에서는 팬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동받은 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팬들이 보여준 환영 인사가 인상 깊었다며 경기에 집중하는 자신에게 팬들의 박수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언급한 고통스러웠던 대회라는 표현은 국내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상이나 팀 내부라 우승 실패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표현만으로 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내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김진수 선수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의 마지막 아시안컵 대회에 아내가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아시안컵 기간 동안 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의 패배는 팀 내에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축구를 통해 위안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환영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토트넘 선수로서 팬들에게 특별한 것을 선사하겠다는 그의 말은 경기장에서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그라운드에 등장했을 때 감정을 잊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축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존경에 보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팬들을 위해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겨련한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가 레비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경기력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그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하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